아 어떡해 저렇게 까지 카드가 나오지 답은 다다다 쓰레기 게임이기 때문이다 쓰레기 뭐야 쓸써온 이야기는 쓰레기 슬더스의 줄임말이다 망한댓 아이씨 아이씨 꼭 다 끝나면 준단 말이야 필요없는 타이밍에만 과학적 옳지 사일러트 박진 사일러트 박진 머미손 태릉 고개 주는거 봐 태릉 아 ох 섹 앱이 주는거 봐 그때로 카뇨 흰포시가 늦게 먹어서 못쫓겼네 형상 커피는 좀 그런데 좀 그러니까 먹자 커피 여기 오예아 영트화 펑스텐이나 뭐 그런거 그렇고 그런거 아드 정밀 정밀 좋은데 정밀 정말 사기다 앞뒤저금통 앞뒤저금통 오우 체력 봐 악몽성밀 몹시 정밀함 텐쪽까지 예엥금 이건 사야될 그 패턴 철싹 엘리트 피하다 엘리트 만남 유물 하나는 좀 그러니까 유물 두개를 먹자 안파붙어볼까 애숭이 안파붙어볼까 애숭이 이뎐 괴로워 아어어 이뎐 힘이 매우 강해지는 귀족 그래블린 물도 없는게 답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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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칠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삽칠할 시간 있나 근데 강호할거 너무 많은데 정밀 강화야됨 유령의 영상도 강화야되고 카드 이딴것만 주면 법적 조치 못하다 법적 조치 못하다 검무는 엄청 세던데 법적 조치 못해 업무가 하라 밖에 없다 아... 유령괴냐 초대 양몽 악 악 악 악 유물 선택권이 없네 엘리트 4마리 엘사 뭐 세마왕 떠도 되고 펑스탄 떠도 되고 펑스탄 펑스탄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치약 치약이 아니라 오렌지가 나와요 펑스탄은 좀 애매할 것 같다 펑스탄은 좀 애매하고 강력한 펑스탄에 뉴령을 터白 펑스탄은 좀 애매할 것 같다 역시 케르벨 3스택일 때 알아봤다 배신자식 2고개 2고개 갱판물 얘 0채워만 다 쓰면 허접아님 배고프다고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켜보니 딱 배달 시작해서 두근거린다고 달리세요 1댓 막으려고 12방어 올리네 아 뭐 개 어이없네 나는 폭탄마다 얍 자상군 3번째 자상입니다만 아니 자상서도 맞는 4번째 아이고 연막탄 4번째 자상 4번째 자상 4번째 자상 단단단 단단 따다단 자상 4번째 자상 2나 펑스텐 제발 펑스텐이 제일 좋은데 펑스텐이 제일 좋은데 아이 도둬 아이 도둬 어이 도둬 아이 도둬 아 오리알콘 떴네 개꿀 개꿀 사일러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 사일러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 그 기술 개개 시계 공격 상대방 공격 안하는데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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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면 퍼즐 얼얼 얼얼얼 잊어주면 으따스 그냥 감사합니다 받아떠줘요 설치 reads 주의 쓰 쓰 쓰 쓰 아이씨 유령과 동서남북의 싸움 가스비 용장해진다 괸전집중 둘다 너브호감인데 괸전있어야 악악할듯 앗 기분 나쁘네 집중 돌려줘요 내 집중 돌려줘 악몽정밀 악몽정밀 와 정밀 정말 사기다 악몽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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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더 안좋은거 나왔잖아 맞다 그 아 진짜 집중 아이 상점에서 맨전 바로 나오는거 진짜 아이 무섭 게임 왜케 오감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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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심장전 살려면 텅스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삽질해서 텅스텐 나오나? 멍청한 까마귀 멍청한 까마귀 멍청한 까마귀 멍청한 까마귀 멍청한 까마귀 아직도 28턴도 할 수 있어 I can do this 28 day 발팽이 안나오네 정밀 애 낄 걸 일단 악 악 악 부터 포션 이거 뜨면 이긴다는 거 있나 그냥 파워 포션이나 좀 들고 갈까 반영 루비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포션 까차를 두마자 아차다 아씨 작업도구 괜히 써네 아이고 아이고 오오와 타락 요정 빠지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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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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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악몽을 악몽을 방어해야겠다 호호 악몽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힘들 것 같아. 브릿. 브릿브릿. 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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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구 아이고 행이 뭐 저정도는 까먹어도 되긴 해 뭐 저정도는 까먹어도 되긴 해 뭐 저정도는 까먹어도 되긴 해 이역 으 сказать Давай 이겼다 챔피언스 아이러트 이얛i 예예예 예예예 아니 아까 아니다 쉽게 이겼어야했던것같은데 이겼음 대체 아예 포션 스톨링 작정하고 했으면 더 쉽게 이겼을 듯